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김유정 작가님의 단편소설 떡입니다. 이 작품은 가난한 집에 7살 소녀 오기가 부잣집 잔치에서 죽기 살기로 음식을 먹다가 탈이 나서 죽을 지경에 처한 이야기입니다. 김유정 작가님의 코믹한 분체는 오히려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과연 오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시 살아났을까요?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김유정 작가님은 1930년 연희전문학교 문과에 입학했으나 이듬해 그만두었습니다. 1935년 이무영, 이상, 정지용 등이 속한 순수문예단체인 구인회에 가입하고 짧은 문단생활 중에도 김유정은 병과 가난과 싸우면서 30여 편의 주옥같은 단편을 남겼습니다. 1937년 만 29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대표작으로는 금 따는 콩밭, 봄봄, 따라지, 두꺼비, 동백꽃, 땡볕 등이 있습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떡 김유정 원래는 사람이 떡을 먹는다. 이것은 떡이 사람을 먹은 이야기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즉 떡에게 먹힌 이야기였다. 좀 황당한 소리인 듯 싶으나 그 사람이란 게 역시 황당한 존재라 할 일 없다. 이제 겨우 일곱살 난 계집애로 게다가 겨울이 왔건만 소못 하나 못 얻어 입고 겹저고리 두랭이로 떨고 있는 오기말이다. 이것도 한계의 완전한 사람으로 칠는지 혹은 말른지 그건 내가 알 바 아니다. 하여튼 그의 아버지가 동네에서 제일 가난한 그리고 게으르기가 곰갑다는 바로 덕희다. 놈이 우습게도 꾸물거리고 엄동과 주림이 닥쳐와도 눈 하나 끈뻑 없는 신청부라 우리는 가끔 그 눈꼽긴 얼굴을 놀릴 수 있을 만치 흥미를 느낀다. 여보게 이 겨울엔 어떻게 지내려나 올해엔 자네 꼭 굶어죽겠네 하면 친구 대답이 이거 왜 이랴 내가 누구라고 지금은 밧대기 하나 붙일 것 없어도 이래 봬도 한때는 다 하고 펄쩍 뛰고는 지난 날 소작인으로 땅 팔 수 있었던 그 행복을 다시 맛보려는 듯 먼 산을 우툭커니 쳐다본다. 그러나 업신 받는데 약이 올라서 자네들은 뭐 좀 난상부른가 하고 낯을 붉히다가는 풀밭에 슬며시 쓰러져서 늘어지게 아리랑 타령. 그러니까 내 생각에 저것도 사람이려니 할 수밖에. 사실 집에서 지내는 걸 본다면 당체 무슨 재미로 사는지 영문을 모른다. 그 집도 제 것이 아니요 개똥네 집이다. 원체 식구라야 몇 사람 안 되고 또 거기다 산 밑에 잇따로 떨어진 집이라. 건넌방에 사람을 들이면 좀 덜 호젓할까 하고 빌린 것이다. 물론 그때 덕희도 방을 얻지 못해서 비대 발괄로 뻔질 드나들던 판이었지만 보수는 별반 없고 농사 때 바쁜 일이나 있으면 좀 거들어 달라는 요구뿐이었다. 그래서 덕희도 얼씨구나 하고 무척 좋았다. 허나 사람은 방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이 집 건넌방은 유달리 납작하고 비스듬히 쓸린 헌벽에다 우중충하기가 일상 굴속 같은데 겨울 같은 때 좀 들여다보면 썩 과간이다. 잇목에는 오기가 누더기를 들쓰고 앉아서 배가 고프다고 킹킹거리고 아랫목에는 화가 치뻗친 아내가 나는 모른다는 듯이 벽을 향하여 쪼그리고 누워서는 꼼짝 않고 놈은 아내와 딸 사이에 한 자리를 잡고서 천장으로만 눈을 멀뚱멀뚱 둥글리고 들여다보는 얼굴이 다 부색할 만치 꼴들이 말 아니다. 아마 먹는 날보다 이렇게 지내는 날이 하루쯤 더하는지도 모른다. 그 꼴에 골자가 술이 호주라서 툭 하면 한 잔 안 살려나가 인사다. 지난번만 하더라도 놈이 술에 어찌나 감질이 났던지 제 집에 모아놨던 댕을 치고 가서 술을 먹었다. 댕 퍼다 주고 술 먹긴 동네에서 처음 보는 일이라고 계집들까지 입에 올리며 소문은 이리저리 돌았다. 하지만 놈은 이런 것도 모르고 술만 들어가면 세상이 그만 제께 되고 만다. 음 음 하고 코에선지 입에선지 묘한 소리를 내어가며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잔소리다. 한편 술은 놈에게 근심도 되는 것 같다. 전에 생각지 않던 집안 걱정을 취하면 곧잘 한다. 그 언젠가 만났을 때에도 술에 담뿍 취하였다. 음 음 해가며 제 집 살림살이 이야기를 개소리 지소리 한참 짓거리더니 놈이 나중에 한단 소리가 그놈의 계집애나 죽어버렸으면 요건 먹어도 캥캥거리고 안 먹어도 캥캥거리고 이거 원 사세가 딱 한 듯이 이렇게 탄식을 하더니 뒤를 이어 설명이 없는 데는 어린 딸년 하나 더한 것도 큰 걱정이라고 이걸 듣다가 기가 막혀서 자네 데릴 싸우여 얻어서 부려먹을 생각은 없나 하고 물은 즉 아 어느 하가에 그동안 먹여 키우진 않나 하고 골머리를 내젖는 꼴이 탱길 맛이 아주 없는 모양이었다. 짜장 이토록 딸이 원스러운지 아닌지 그건 여기서 끊어 말하기 어렵다. 아마는 애비치고 죄가 난 자식 밉달놈은 없으리나마는 그와 동시에 놈이 가끔 들어와서 죽으라고 모질게 지어박아서는 울려놓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다 울음이 정말 된통 터지면 이번에는 칼을 들고 울어봐라 인연 죽일 터이니 하고 씻은 듯이 울음을 걷어놓고 하는 것이다. 눈이 푹푹 쌓이고 그 덕에 나뭇값은 부쩍 올랐다. 동네에서는 떠나없이 앞을 다투어 나뭇짐을 지고 읍으로 들어간다. 눈이 정강이에 차는 산길을 휘돌아 20리 장로를 걷는 것이다. 이 바람에 덕히도 수가 터지어 좁쌀이나마 양식이 생겼고 따라 딸과의 아기 다툼도 훨씬 줄게 되었다. 그는 자다가도 꿈결에 새벽이 되는 것을 용하게 한다. 밝기가 무섭게 일어나 앉아서는 옆에 누운 아내의 치맛자락을 끌어당긴다. 소위 덕힤의 마른 세수가 시작된다. 두 손으로 그걸 펼쳐서는 꾸물꾸물 눈곱을 떼고 그러고 나서 얼굴을 쓱쓱 문대는 것이다. 그 다음 죽이 들어온다. 얼른 한 그릇 훌쩍 마시고는 지게를 지고 내뺀다. 물론 아내는 남편이 죽 마실 동안에 밖에 나와서 나뭇짐을 만들어야 된다. 지게를 버텨놓고 덜덜 떨어가며 건물을 올려 싣는다. 짐까지 꼭꼭 묶어주고 가는 남편을 향하여 괜히 술 먹지 말고 양식 사오세요 하고 몇 번 몇 번 당부를 하고는 방으로 들어온다. 오기가 늘 일어나는 것은 바로 이때다. 눈을 비비며 어머니 앞으로 곧장 달려든다. 기실 여지껏 찾느냐 하면 깨기는 벌써 전에 깨었다. 아버지의 숟가락질하는 뗄가닥 소리도 짠지 씹는 쩍쩍 소리도 재다 두기로 분명히 들었다. 그뿐 아니라 아버지의 죽구릇이 감은 눈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도 똑똑히 보았다. 배고픈 생각이 불현듯 불끈 솟아서 곧바로 일어나고자 궁둥이까지 들먹거려도 보았다. 그럴 동안에 군침은 솔솔 스며들며 입으로 하나가 된다마는 이러만 났다가는 아버지의 주먹 주먹 이년아 넌 뭘 한다고 벌써 일어나 캥캥거려 하고는 그 주먹 커다란 주먹 군침을 가만히 도로 넘기고 꼬물거리는 몸을 다시 방바닥에 꼭 붙인 채 색색 생코를 아니 골 수 없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딴판으로 퍽 귀여워한다. 아버지가 땀물을 치고 확실히 간 것을 알고서야 비로소 오기는 일어나 어머니 곁으로 달려들어서 그 죽을 들이 퍼먹곤 하였다. 이러던 것이 그날은 이별나게 어느 때보다 일찍 일어났다. 터키의 말을 빌리면 고 배라 먹을려니 그의 일을 저지르려고 새벽부터 일어나 제랄이었다. 하긴 제랄이 아니라 배가 몹시 고팠던 까닭이지만 아버지의 숟가락질 소리를 들어가며 침을 삼키고 삼키고 몇 번을 그래봤으나 나중에는 더 참을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벌떠 이러한 짜니 주먹이 무섭기도 하려니와 한편 넋적기도 한 노릇 눈을 감은 채 이국리 저국리 하였다. 다른 때도 좋으련만 왜 하필 아버지 죽 먹을 때 깨게 되는지 고른 배는 그 중에다 방바닥 냉기에 쑤시는지 절이는지 분간을 모른다. 아버지는 한 그릇을 다 먹고 아마 더 먹는 모양 죽을 옮겨 쏟는 소리가 주르륵 뚝뚝 하고 난다. 이때 그만 정신이 번쩍 났다. 용기를 내었다. 바른 팔을 뒤로 돌려 가장 모에나 물린 듯이 대구 급작스리 응아 하고 소리를 내지른다. 그리고 비실비실 일어나 앉아서는 두 손등으로 눈을 비벼가며 우는 것이다. 아버지는 이 꼴에 화를 벌컥 내었다.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탁 때리더니 이건 죽지도 않고 발성이야 하고 썩 마등착해 투덜거린다. 어머니를 향하여 전혀 아무것도 먹이지 말고 오늘 종일 궁기라고 부탁이다.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어머니는 눈을 깔고 잠자코 있다. 아마 아버지가 두려워서 아무 대꾸도 못하는 모양 딱 때리고 우니까 다시 딱 때리고 그럴 적마다 조그만 오기는 마치 오뚜기 모양으로 뽀로 쓰러졌다가는 다시 일어나 울고 울고 한다. 죽은 안 주고 때리기만 한다. 망할 새끼 저만 처먹으려고 얼른 죽어버려라 연병할 자식 모진 욕이 이렇게 입 끝까지 제법 나왔으나 그러나 그러나 뚝 부릅뜬 그 눈 감히 얼굴도 못 쳐다보고 이마를 두 손으로 받쳐들고는 으악 으악 울 뿐이다. 암만 울어도 소용은 없지만 나뭇짐이 읍으로 들어간 다음에서야 비로소 겨우 운 보람이 있었다. 어머니는 흰하게 죽 한 그릇을 떠들고 들어온다. 오기는 대뜸 달려들었다. 왼쪽 소맷자락으로 눈에 둔물을 훔쳐가며 연상 퍼어뒀는다. 깡 좁쌀죽은 묵직한 국물이라 숟갈에 뜨이는 게 얼마 안 된다. 떠 넣으니 이것은 차라리 들고 마시는 것이 편하리라. 쉴 새 없이 숟가락은 열심껏 퍼드린다. 어머니가 한 숟갈 뜰 동안이면 오기는 두 숟갈 혹은 세 숟갈이 올라간다. 그래도 행여 미칠까 봐서 손가락 빠는 어머니의 입을 가끔 쳐다보고 하였다. 반쯤 먹다 어머니는 슬며시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두 손을 다리 밑에 파묻고는 딸을 내려다보며 묵묵히 앉아있다. 한 그릇 죽은 다 치웠건만 그래도 배가 고팠다. 어머니의 허리를 쿡쿡 찔러가며 졸라데인다. 요만한 어린아이에게는 먹는 것, 짓거리는 것, 이것밖에 더 큰 취미는 없다. 그리고 이것밖에 더 가진 재주도 없다. 오기같이 혼자만 꽁안이 있을 뿐으로 동무들과 놀려지도 짓거리지도 않는 아이에 있어서는 먹는 편이 월등 발달되었고 결말에는 그 길로 한 오락을 삼는 것이다. 게다 일상 고라만 온 배 그 배떼기 한 그릇 죽이면 넉넉히 양도 찾으련만 얘는 그걸 모른다. 다만 배는 늘 고프려니 하는 막연한 의식밖에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즉, 여기서 시작되었다. 두 시간이나 넘어 꼬박이 울었다마는 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없었다. 배가 아프다고 쓰러지더니 아이고, 아이고 하고는 신음만 할 뿐이다. 냉병으로 하여 이따금 이렇게 앓는다. 오기는 가망이 아주 없는 걸 알고 일어나서 방문을 열었다. 눈이 첩첩히 쌓이고 눈이 부신다. 웽웽하고 봉당으로 몰리는 눈송이. 다르르 떨면서 바당으로 내려간다. 북편 벽 밑으로 솥은 걸렸다. 뚜껑이 열린다. 아닌 게 아니라 어머니 말대로 죽커녕 내미나 찢어먹어라. 다. 그러나 얼뜬 눈에 띄는 것이 솥바닥에 얼어붙은 두 개의 시래기 줄기. 그놈을 손톱으로 뜯어서 입에 놓고는 씹어본다. 제걱제걱 얼음 씹히는 그 맛밖에 아무 맛이 없다. 솥을 도로 덮고 허리를 펴려 할지 얼른 묘한 생각이 떠오른다. 오기는 사방을 돌이거려 본 다음 봉당으로 올라가서 개똥 내 방 문구멍에다 눈을 들이대인다. 개똥 어머니가 오기를 뚜뇌가시같이 미워하는 그 원인이 즉 여기다. 정말인지 거짓말인지 자세히는 모르나 말인즉 그년이 우리 식구만 없으면 밤이고 낮이고 할 것 없이 어느 틈엔가 들어와서는 세간을 모조리 집어간다오 하고 여우같은 년 골방지같은 년 도정년 무엇의 욕을 늘어놓을째 나는 그가 오기를 끝없이 미워하는 걸 얼른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세간을 집어냈느니 뭐니 하는 건 아마 멀쩡한 거짓말일 게고 이날 또 책간에서 뒤를 보며 벽 틈으로 내다보자니까 그년이 날감자 둘을 한 손에 하나씩 두렁이 속에다 감추고는 방에서 슬며시 나오는 걸 보았다는 이것만은 사실이다. 오죽 분하고 급해야 빗도 씻을 새 없이 그대로 뛰어다왔으랴 소리를 질러서 혼을 내고는 싶었으나 제 어미가 또 방에서 끙끙거리고 앓는 게 안 되어서 그냥 눈만 잔뜩 흘겨주니까 그년이 대뜸 얼굴이 밝게 지더니 얼마 후에 감자 둘을 자기 발 앞에다 내 던지고는 깜찍스럽게 뒷짐을 지고 바깥으로 나가 더란다. 하지만 이것은 나의 이야기에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오직 오기가 개똥네 방에 왜 들어갔었을까 그 까당만 말하여 두면 그만이다. 이 집이 먼저 개똥네 집이라 하였으나 그런 것이 아니라 실상은 요 개울 건너 도사댁 소유이고 개똥 어머니는 말하자면 그대게 대대로 내려오는 시종이었다. 그래 그댁 집에 들고 그댁 땅을 부쳐먹고 그댁 세력에 살고 하는 덕으로 개똥어머니는 가끔 상전댁에 가서 빨래도 하고 다듬이도 하고 또는 큰일 때는 음식을 맡아보기도 하고 해서 맛 좋은 음식을 뻔질 몰아들인다. 나리댁 생신이 오늘인 것을 알고 그년이 음식을 뒤져먹으러 들어왔다가 없으니까 감자라도 먹을 양으로 하고 짓거리던 개똥어머니의 추측이 조금도 틀리지는 않았다. 마을에 먹을 거 났다 하면 이 오기만치 잽싸게 먼저 알기는 좀 어려우리라. 그러나 오기가 개똥어머니만 따라가면 밥이고 떡이고 좀 얻어주려니 하고 앙큼한 생각으로 살랑살랑 따라왔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오기를 무시하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오기가 뒷짐을 따악지고 개똥어머니의 뒤를 따를째 아무 계획도 없었다. 방에 들어가자니 어머니가 아프다고 짜증만 내고 싸린문 밖에서 섰자니 춥고 떨리긴 하고 그렇다고 나들이를 좀 가보자니 갈 곳이 없다. 그래 멀거니 떨고 섰다가 개똥어머니가 겨울길로 가는 걸 보고는 이게 저 갈 길이나 아닌가 하고 대선 그뿐이었다. 이때 무슨 생각이 있었다면 그것은 이 새끼가 얼른 와야 죽을 써먹을 텐데 하고 아버지에게 대한 간원이 뒤섞인 초조 이었다. 그 증거로 오기는 도사대 문간에서 개똥어머리를 놓치고는 혼자 우툭헌이 떨어졌다. 이제는 또 갈 데가 없게 되었으니 이럴까 저럴까 다시 망설인다. 그러나 결심을 한 것은 이 순간의 일이다. 오기는 과연 중문안으로 대담이 들어섰다. 새로운 희망 아니 혹은 맛있는 음식을 쭉쭉 거리는 그 잎들이 남아 한 번 구경하고자 한 건지도 모른다. 시선을 이리저리로 둘러가며 주볍주볍 우선 부엌으로 향하였다. 그 태도는 마치 개똥어머니에게 무슨 급히 전할 말이 있어 온 양이나 싶다. 부엌에는 어중이 떠중이 동네 계집은 얼추 모인 셈이다. 고깃국에 밥 많은 사람에 찰떡을 씹는 사람 이쪽에서 부거를 뜯으면 저기는 투정하는 자식을 주먹으로 때려가며 누룽지를 혼자만 쩍쩍거린다. 부엌 문으로 불쑥 디미는 오기의 대가리를 보더니 저런 여우년 밥주머니 왔니 냄새는 잘도 맡는다. 이렇게들 제각히 욕 한마디씩 그러고는 까닥없이 깔깔대인다. 오기네는 이 댁의 종도 아니요 자긴도 아니다. 물론 여기에 들어와 맛좋은 음식 벌어진 이 판에 한다리 뻗을 자격이 없다마는 남이야 욕을 하건 말건 오기는 한구석에 잠자코 시름없이 서 있다. 이놈을 바라보고 침 한번 삼키고 저놈을 바라보고 침 한번 삼키고 마침 이때 작은아씨가 내려왔다. 오기 왔니? 하고 반기더니 왜 엄엄들만 먹느냐고 계집들을 남으란다. 그리고 옆에 섰는 개똥 엄엄에게 얘가 얼마든지 먹는다네 하고 오기를 가리키며 그 대답은 다만 싱글싱글 웃을 뿐이다. 작은아씨도 따라 웃었다. 노랑 저고리 남치마 열서넣밖에 안된 어여쁜 작은아씨. 손수 솥뚜껑을 열더니 큰 대접에 국을 뜨고 거기에다 하얀 이밥을 말아 수저까지 꽂아준다. 오기는 황급히 얼른 잡아채웠다. 이밥 이밥 그 불량은 어른이 한때 먹어도 양은 조이 차리라. 이것을 오기가 배 속에 집어넣은 시간을 따져본다면 고작 칠팔분 밖에는 더 허비치 않았다. 고기 우러난 국맛은 입에 달았다. 잘 먹는다. 잘 먹는다. 하고 옆에서들 추워주는 칭찬은 또한 귀에 달았다. 양쪽으로 신바람이 올라서 곁도 안 돌아보고 막 퍼 더운 것이다. 계집들은 깔깔거리고 소곤거리고 하였다. 그러다 눈을 크게 뜨고 서로 둘 맞춰다 볼 때에는 한 그릇을 다 먹고 배가 불러서 웅크리고 앉은 채 뒤로 털썩 주저앉는 오기를 보았다. 얻다 태워먹었는지 군데군데 떨어진 검정 두렁치마 그나마도 폭이 좁아서 볼깃작은 통째 나왔다. 머리칼은 가시덤불 같이 흩어져 어깨를 덮고 이 꼴로 배가 불러서 씩씩거리며 떠는 것이다. 그래도 속은 고픈지 대접 밑바닥을 닥닥 긁고 있으니 작은 아시는 생긋이 웃더니 그 손을 이끌고 마루로 올라간다. 날이 몹시 추워서 마루에는 아무도 없었다. 찬장 앞으로 가더니 손병만한 시루팥떡이 나온다. 받아들고는 또 널름 집어치웠다. 곧 뒤이어 다시 팥떡이 나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오기는 손도 안이 내밀고 무언으로 거절하였다. 왜냐하면 이때 오기의 배는 최대 한도로 늘어났고 거반 바람 넣은 풋볼 마치나 거죽이 탱탱하였다. 그것이 앞으로 늘다 못하여 마침내 옆구리로 퍼져서 잘 움직이지도 못하고 숨도 어깨를 치올려 씩씩 하는 것이다. 아마 음식은 목구멍까지 꽉 찼으리라. 여기에 이상한 것이 하나 있다. 역시 떡이 나오는데 본즉 이것은 팥떡이 아니라 밤 대추가 여기저기 삐져나온 백설기 한 번 덥썩 물어 떼이면 입안에서 그대로 스스로 녹을 듯 싶다. 너 이것도 싫으냐 하니까 오기는 좋다는 뜻으로 얼른 손을 내밀었다. 대체 이걸 어떻게 먹었을까 그 공기만한 떡덩어리를 물론 용감히 먹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빨리 먹었다. 중간에는 천천히 먹었다. 그러다 이내 다 먹지 못하고 반쯤 남겨서는 작은아씨에게 도로 대주고 모로 고개를 돌렸다. 오기가 그 배에다 백설기를 먹은 것도 기적이려니와 또한 먹다 내놓은 이것이 기적이라 안 할 수 없다. 하기는 가슴속에서 떡이 목구멍으로 바짝 치이뻗치는 바람에 못 먹기도 한 거지만 여기다가 더 넣을 수가 있다면 그것은 다만 입안이 남았을 뿐이다. 그러면 그 다음 꿀 바른 주악 두 개는 어떻게 먹었을까 상식으로는 좀 판단기 어려운 일이다. 하여간 너 이것은 하고 주악이 나왔을 때 오기는 조금도 서슴지 않고 받았다. 그리고 한 놈을 손끝으로 집어서 그 꿀을 쪽쪽 빨더니 입속에 집어넣었다. 그 꿀을 한참 오기오기 씹다가 꿀떡 삼켜본다. 가슴만 뜨끔할 뿐 즉시 떡은 도로 넘어온다. 다시 씹는다. 어깨와 머리를 앞으로 구부려 용을 쓰며 또 한 번 꿀꺽 삼켜본다. 이것은 도시 사람의 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허나 주의할 것은 일상 고라만 온 굶주린 창자의 착각이다. 배가 불렀는지 혹은 굴았는지 하는 건 이때의 문제가 아니다. 한가 자꾸 먹어야 된다는 걸쌈스러운 탐욕이 오기 자신도 모르게 활동하였고 또는 오기는 제가 먹고 싶은 걸 무엇 무엇 알았을 그 뿐이다. 거기다 맛깔스러운 그 떡맛 생선맛 못보던 그 미각을 한번 즐겨보고자 기를 쓴 노력이다. 만약 이 떡의 순서가 주악이 먼저 나오고 백설기 팥떡 이렇게 나왔다면 오기는 주악만으로 만족했을지 모른다. 그리고 백설기 팥떡은 단연 아니 먹었을 것이다. 너는 보도 못하고 어떻게 그리 남의 일을 잘 아느냐 그러면 그 장면을 못도한 개똥어머니에게 좀 설명하여 받기로 하자. 아 참 고년 대우는 먹읍디다. 그 밥 한 그릇을 다 먹고 그래 떡을 또 먹어요. 그게 배떼기지요. 주악 먹을제 나는 이제 죽나보다 그랬이요. 물 한 모금 안 처먹고 고기 고기 씹어서 꼴딱 삼키는데 아 눈을 요렇게 딥쓰고 꼴 탁 삼킵디다. 온 이게 사람이야. 나는 간이 콩알만 했지요. 꼭 죽는 줄 알고 추워서 달달 떨고 섰는 꼴하고 참 깜찍해서 내가 다 소름이 쪼 끼칩디다. 이걸 가만히 듣다가 그럼 왜 말리지 못했느냐고 탄하니까 제가 일부러 먹이기도 할 텐데 그렇게는 못 타나마 배고파 먹는 걸 무슨 혐의로 못 먹게 하겠느냐고 대래 성을 발끈 내민다. 그러나 요건 빨간 거짓말이다. 저도 다른 기짓 마찬가지로 마루 끝에 서서 잘 먹는다 잘 먹는다 이렇게 여러 번 칭찬하고 깔깔대고 했었음에 틀림없을 게다. 오기의 이 봉변은 여지껏 동리의 한 이야기거리가 되어 있다. 할 일이 없으면 계집들은 몰려앉아서 그때 이를 찢고 까불고 서로 떠들어 데인다. 그리고 오기가 마땅히 죽어야 할 걸 그대로 살아난 것이 퍽이나 이상한 모양 같다. 산알이나 먹지를 못하고 몸이 끓어서 펄펄 뛰며 아를만치 오기는 그렇게 혼이 났던 것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짜장 가슴을 재인 것은 그래도 오기 어머니 하나뿐이었다. 아파서 들어놓았다. 방으로 들어오는 오기를 보고 그만 벌떡 일어났다. 마침 왜 배가 이 모양이냐고 부르니 대답은 없고 오기는 가만히 방바닥에 가 눕더란다. 그 배를 건드리지 않도록 반드시 눕는데 아구 배야 소리를 복고개가 터지라고 내치르며 냉골에서 이리떼굴 저리떼굴 구르며 혼자 법석이다. 그러나 뺨위로 먹은 것을 꼬약꼬약 도루고는 필경 까물어쳤 서술이라 얼굴이 해슥해지며 사지가 쭉 늘어져 버린다. 이 서술의 어머니는 거의 표현대로 하늘이 무너지는 듯 깜깜하였다. 그는 딸을 붙들고 자기도 아이고 뭐니 하고 울음을 놓고 이를 어째 이를 어째 몇 번 그래 소리를 치다가 아무도 돌봐주러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허겁지거 곤두박질을 하여 밖으로 뛰어나갔다. 그의 생각에 이 급증을 돌리려는 점쟁이를 불러 경을 읽을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을 듯 싶어서 이다. 물론 대낮부터 북을 두드려 가며 경을 읽기 시작하였다. 점쟁이의 말을 들어보면 과식했다고 죄다 이럴래서는 살 사람이 없지 않느냐고 이것은 음식에서 난 병이 아니라 늘 따르던 동자 상문이 어쩌다 접해서 일태면 귀신의 노름이라고 해석하였다. 그렇다면 내가 생각건대 오기가 도사땡 문전에 나왔을 때 혹 귀신이 접했는지 모른다. 왜냐 그러면 오기는 문 앞 언덕을 내리다 고만 눈 뒤로 낙상을 해서 곧 한참을 꼼짝 않고 그대로 누웠었다. 그만치 몸의 자유를 잃었다. 다시 일어나 눈을 몇 번 털고는 걸어보았다. 다리는 청근인지 한 번 디듬면 다시 떼기가 쉽지 않다. 눈가풀은 뻑뻑거리고 게다 선하품은 자꾸 터지고 어깨를 치올리며 여전히 식식거리며 눈속을 이렇게 조심조심 걸어간다. 삐끔만 하였다가는 배가 터진다. 아니 정말은 배가 터지는 그 염려보다 우선 배가 아파서 삐끗도 못할 형편 과연 오기의 배는 동네 계집들 말맞다나 헐없이 애 뵌 사람의 그것도 만삭된 이의 괴로운 배 그것이었다. 개울길을 내려오자 우물이 눈에 띄자 얘는 갑작스리 조갈을 느꼈다. 엎드려 바가지로 한 모금 꿀꺽 삼켜본다. 이와 목구멍이 다만 잠깐 절였을 뿐 물은 곧바로 다시 넘어온다. 그뿐 아니라 뒤를 이어서 떡이 꾸역꾸역 쏟아진다. 잘 씹지 않고 얼김에 삼킨 떡이라 삭지 못한 그대로 덩어리 덩어리 넘어온다. 우물 전 얼음 위에는 삽시간의 떡이 한 무더기 오기는 다시 눈위에 기운 없이 쓰러지고 말았다. 이러던 내가 어떻게 제 집엘 왔을까 생각하면 여간 큰 노력이 아니여 참 장한 모험이라 안 할 수 없는 일이다. 내가 오기네 집엘 찾아간 것은 이때 썩 지나서다. 해넘이의 바람은 차고 몹시 떨렸으나 오기에 대한 소문이 흉함으로 퍽 궁금하였다. 허둥 허둥 거리며 방문을 펄떡 열어보니 어머니는 딸 머리맡에서 무릎 팍에 눈을 비벼가며 여지껏 훌쩍거리고 앉았다. 냉병은 아주 가셨는지 노냥 노랗게 고민하던 그 상이 지금은 불쾌하니 눈물이 흐른다. 그리고 놈은 쭈그리고 앉아서 나를 보고도 인사도 없다. 팔짱을 떡 지르고는 빠진 벽을 뚫어보며 무슨 결기나 먹은 듯이 바로 위험을 보이고 있다. 오늘은 일찍 나온 것을 보면 나무도 잘 판 모양 얼마 후 놈은 옆으로 고개를 돌리더니 여보게 참말 죽지는 않겠나 하고 물으니까 봉구는 눈을 끔뻑끔뻑 하더니 죽기는 왜 죽고 한나절 토로 경을 읽었는데 하고 자신이 있는 듯 없는 듯 얼치기 대답이다. 제 딴은 경을 읽기는 했건만 조금도 효움이 없음에 저로도 의아한 모양이다. 이 봉그란 놈은 본시가 날탕이다. 계집애 노름에 훅하는 그 수단은 당할 사람이 없고 또 이것도 재주랄지 못하는 게 별반 없다. 농사로부터 노름질 침주기 점치기 지우질 심지어 도적질까지 경을 읽을 때에는 눈을 감고 중얼거리는 것이 바로 장님이 왔고 투전장을 뽑을 때에는 눈깔이 밝기가 부엉이 갔다. 그렇건만 뭘 믿는지 마을에서 병이 나거나 일이 나거나 툭하면 이놈을 불러대는 게 버릇이 되었다. 이까진 놈이 점을 친다면 참이지다는 용불을 빼겠다. 덕희가 눈을 찌끗하고 소금을 더 먹여볼까 하고 물을 째 나는 그 대답은 않고 경은 무슨 경을 읽는다고 그래? 건방지게 그 사관이나 좀 틀게나 하고 낯을 불키며 봉구에게 소리를 빽 질렀다. 왜냐하면 지금은 경이니 소금이니 할 때가 아니다. 아이를 포대기를 덮어서 띄었는데 그 얼굴이 노랗게 질렸고 눈을 감은 채 가끔 다르르 떨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입으로는 아직도 개거품을 섞어 밥풀이 꼴깍꼴깍 넘어온다. 손까지 싸늘았고 핏기는 멎었다. 시방 생각하면 이때 죽었을 걸 혹 사관으로 살았는지도 모른다. 내가 서두는 바람에 봉구는 주머니 속에서 조그만 대통을 꺼냈다. 또 그 속에서 녹슨 침 하나를 꺼내더니 입에다 한 번 쭉 빨고는 지가 뜯어먹은 듯한 칼라머리에다 쓱쓱 문지른다. 바른 손을 논 다음 앤손 엄지손가락으로 침이 또 들어갈 때에서야 비로소 오기는 정신이 나나보다 의악소리를 지르며 잠깐 놀란다. 그와 동시에 푸드득하고 포대기 속으로 똥을 갈겼다. 덕희는 이걸 빤히 바라보고 있더니 골피를 접으며 이 배라 먹으련 웬걸 그렇게 처먹고 이 지랄이야 하고는 욕을 오랄지게 퍼붓는다. 그러나 나는 그 속을 빤히 보았다. 저와 같이 먹다가 이렇게 되었다면 아마 이토록은 노엽지 않았으리라. 그 기한 음식을 돌르도록 처먹고도 애비 안쪽 갖다줄 생각을 못한 딸이 지극히 미웠다. 고년 고래싸 웬떡을 배가 터지도록 처먹었담 하고 입을 삐죽대는 그 닷작에 시기와 증오가 영역히 나타난다. 사실로 말하자면 이런 경우에는 저도 반드시 오기와 같이 했으련만 아니 놈은 꿀바른 주악을 다 먹고도 또 막걸리를 준다면 물다 뱉는 한이 있더라도 어쨌든 덥석 불어스리라 생각하고는 나는 그 얼굴을 다시 한번 쳐다보았다. 한글자막 by